안녕하세요. 현장 리포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인 선배의 최신 뉴스와 소식을 담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가인 선배의 하루 속 이야기를 함께 보아요. 송가인의 삶의 조각들이 밝혀졌다. 가수 송가인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상을 공유했다. 송가인은 28일 인스타그램에 어제는 순천, 오늘은 구미, 내일은 보성. 이벤트는 참 즐거워요.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서는 송가인이 편안한 옷차림으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송가인은 청량한 외모와 맑은 피부로 시선을 끌었다. 공개된 사진에서 그녀는 행사를 떠나며 재미있는 포즈를 취하고 미소를 지었다. 캐주얼한 의상도 주목을 받았다. 송가인 가수는 행복한 비명을 외쳤다. 팬들은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늘 정말 반가웠어요. 가인씨 화이팅! 내일 스케줄도 힘내세요. 또는 송가인 언니의 사랑해요 등의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한 팬은 송가인의 사진을 생일 선물로 받았다고 표현하며 말했다. 와! 내일 제 생일인데요. 예쁜 모습 10장 꽉 찬 사진을 선물처럼 올려주셨어요. 한편 송가인은 작년 전국 투어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번 6월 팬들과 함께 크루즈 선상 팬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팬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송가인은 또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녀는 sns를 통해 자주 일상의 모습을 공유하며 팬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고 있다. 또한 그녀는 음악 활동 외에도 라디오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송가인은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한 인기를 누리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녀의 매력적인 목소리와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는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그녀의 성실한 태도와 겸손한 성격은 팬들에게 더욱 큰 인기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최근에는 송가인의 음악 활동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연기와 개그 감각을 선보이기도 하고 라디오 DJ로서의 활동을 통해 팬들과 더욱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다. 오늘의 현장 리포터 영상을 마칩니다. 가인 선배의 최신 뉴스와 소식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